아울러 작성하실때는 주소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2018년 1월 1일 해돋이를 보러 왔는데요. 여자친구랑 저랑 하는 일 모두 다 잘되고 건강하고 가족들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. 가족들 건강이랑 가족분들 하시는 일 다 잘되고 저나 제 주위 사람들 다 좋은 일 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빌어왔습니다. 저도 일단 가족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학업 쪽으로도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난해와 똑같이 올해도 건강하고 나라가 편안하고 젊은 사람들 하고 싶은 것 다 소원 성취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